가로뉴다라고 하는 이름을 듣는 사람은 누구나 다 좋은 인상을 갖지 않습니다. 참 가로뉴다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았을 뻔한 사람이다. 참 세상에 이만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우리 주변에도 보면 무슨 자리에 오르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사람도 있고 뭐가 되지 아니했으면 좋았을 뻔한 사람도 있고 차라리 무엇을 가지지 말았으면 좋았을 뻔한 사람도 있죠. 그러나 그 누구도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았을 뻔했다고 지정된 이 가로뉴다만큼 불행한 사람은 천하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는 가로뉴다를 마귀라고도 하고 도둑이라고도 하고 멸망의 자식이라고도 하고 배신자라고도 하는 이름을 그저 조금 더 주저하지 아니하고 사용을 합니다. 우리 중에 가로뉴다와 같은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고요. 또 우리 가운데 누구도 가로뉴다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 그는 독특한 존재죠. 그러므로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펴놓는 이유는 배워야 할 값진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믿었던 GMP 만불의 풍요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을 보고 너나 할 것 없이 다 허탈감에 빠져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가로뉴다가 주는 교훈은 듣기 좋은 교훈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교훈일 수 있고 또 우리의 속에 숨겨진 것을 드러내는 주님의 날카로운 책망일 수도 있습니다. 지혜를 배우기를 원합니까? 위기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화려한 성공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만 우리는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가로뉴다와 같은 악인을 통해서도 배우고 실패자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불행하게도 좋은 소리만 하기 좋아하는 세상을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정치 지도자도 또 이 세상의 각 분야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는 분들 모두가 나쁜 소리는 할 수 있으면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꼭 해야 될 말이라도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지 않으면 입을 다물어버리고 거짓말이고 또 이익이 안 되는 말이라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면 안심하고 떠들어대는 그런 풍토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교회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 아파도 해야 할 말은 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거부하고 마음이 듣기가 싫어하니까 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했던 것이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모두 개인이고 나라고 간에 이렇게 참담한 지경으로 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로뉴다 이야기가 불쾌하지만 나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라고 믿으시고 마음의 귀를 여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첫째로 가로뉴다 하면 그는 돈을 사랑하다가 망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다 돈과 함께 망했어요. 마테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를 보면 가로뉴다의 이름이 등장하는 곳마다 이상하게 돈 문제가 함께 따라다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29절에는 그가 돈께를 맡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제자들 가운데서는 특별히 회계일을 맡아서 아마 일을 했나 봐요. 그러니 가로뉴다 하면 이거 머리 잘 굴리고 계산빠르고 또 어떤 면에는 돈의 밝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멍청한 사람에게 돈께를 맡기겠어요. 그리고 마리아라고 하는 아주 참하고 믿음 좋은 자매가 평생 은근히 숨겨놓고 보물처럼 생각하던 향유옥합을 들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쏟아가지고 그 다음에는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모습을 보고 그걸 못 봐가지고 왜 저걸 저렇게 호비하냐 팔면 300대나리온이 나올 것이고 그것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얼마나 좋으냐 실제로는 가난한 자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호주머니에 넣고 싶어 그런 것이죠. 300대나리온 팔면 회계일을 맡아있는 자기에게로 그 돈이 들어오니까 거기서 얼마를 챙기려고 하는 계산에서 하는 소리였는데 그렇게 가로뉴다는 돈의 밝은 사람이요.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보면 그는 드디어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자기 스승 예수님을 놓고 돈하고 흥정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줄 테니까 돈 내라 얼마냐 그렇게 흥정하다가 대제사장이 은삼십을 달아서 그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은삼십을 호주머니에 집어넣고는 그다음부터 예수님을 팔아넘길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돈의 노예가 되어있었던지 은삼십 뭐 이거 대단한 가치가 될 것 같은 돈입니다만 어떤 학자들은 이 은삼십을 오늘의 시세대로 계산을 하면 달러로 20불 정도밖에 안된다 그런 말도 합니다. 그런데 이 돈의 가치라는 것은 시대마다 형격기 차이가 큽니다. 더욱이 지금부터 2000년 전이니까 오늘날 달러가지고 계산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지금부터 4000년 전에 기록된 있었던 상황 출애극기 21장 32절에 보면 이 은삼십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가느냐 하는 것을 어림잡아 짐작할 수 있는 어림잡아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에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 소가 사납고 난폭해 그래서 한 번씩 사람을 잘 들여받아요. 어느 날 이 소가 옆집에 있는 어떤 집에 노예를 들어받았습니다. 그래야 노예가 부상을 당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변상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노예를 받은 소는 반드시 죽이고 그 노예가 부상한 대가로 은삼십을 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가 부상을 해서 받는 돈이 은삼십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의 아주 왕자 같은 아들이 부상을 당했다면 절대로 그 돈 가지고는 보상이 안 될 거예요. 그러나 노예가 부상을 당한 거니까 그 정도 받고 다 덮어준다 그 말이니 그러니까 대충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돈이다 하는 거 짐작이 가죠.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큰 돈은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돈을 받고 스승도 팔고 사랑도 팔고 믿음도 팔고 다 팔아넘긴 사람이 바로 가롬유다니까 그가 얼마나 돈의 노예가 되었으며 그 마음이 돈에 어두워 있었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뭐 가롬유다 이야기하면 너무 극단적인 말이니까 아마 우리 모두의 마음에 와닿지 않냐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 그 사람 이야기지 나는 그 정도의 문제는 안 가지고 있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온 세상이 요즘에 온통 돈 이야기 경제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고요. 나는 돈에 애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러면 그 애착이 어느 정도의 애착인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까? 가롬유다처럼 명예도 믿음도 다 팔아넘길 수 있을 정도로 돈에 끌려 다니는 사람 아닌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자 그 말입니다.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세상 사람 이야기할 거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세계도 가만히 보면 돈 문제만 개입되면 부모 형제가 원수되는 거 비일비제로 봅니다. 교회 안에서요. 돈 문제만 나오면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이쁜 얼굴도 창백해지는 것을 봅니다. 돈만 개입되면 우정도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돈에 밀착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믿음까지 돈 앞에는 맥을 못 쏘요. 어떤 사람은 가롬유다처럼 돈을 탐하다가 예수 버리고 교회문을 박차고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우리는 지난 20년 동안 20년 동안 돈만 있으면 손에 넣을 수 있는 것들을 꽤 넣고 살았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20년 전하고 우리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르죠. 그래도 돈만 있으면 그런 대로 사서 즐기고 또 뽐내면서 사는 그런 삶을 어떤 면에서는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돈이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고 돈만 있으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이 거의 없다고 할 정도의 세상을 살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무의식 중에 돈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씩 조금씩 자라났습니다. 이거 우리 인정해야 돼요. 솔직히 다 돈 좋아해요. 좋아하는 게 나쁜 것이 아니죠. 그것이 지나치면 그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다는 것을 가롬유다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살만큼 샀고 누릴 만큼 누리고 있는데도 지금 와서 우리가 보면 끝이 없어요. 욕심이요. 이거는 뭐 계속 더 갖고 싶고 더 쌓아놓고 싶고 더 벌리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 아닙니까? 배가 고피면 우리는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먹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안 먹어요. 배가 부르면 식탁에서 일어나서 나갑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을 먹는 배는 한계가 있어요. 먹을 만큼은 먹으면 만족합니다. 그러나 돈에 대한 애착을 가진 이 돈배는요. 아무리 먹고 먹어도 끝이 없어요. 식탁에서 일어나는 법이 없어요. 계속 더 다고입니다. 더 다고. 이와 같이 무서운 것이 탐욕이요. 욕심인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은근히 이와 같은 탐욕에 매어 있으면 아 조금만 더 벌어가지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 착실해야지. 아 조금만 더 모아가지고 그때 가서 여유가 있으면 헌금 좀 하지. 아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뭐 이러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할 수 있으면 옆으로 비껴놓고 돈 모으고 더 잘 살고 더 벌리고 하는 일에만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다가 결과적으로 영혼이 파산합니다. 가로뉴다가 파산했잖아요. 회사만 부도나는 줄 압니까? 영혼도 부도가 납니다. 국가만 부도가 나는 줄 압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파산을 합니다. 왜? 마음이 딴 데가 있습니까? 가로뉴다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철이 좀 들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돈은 정말 믿을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좋은 호기가 또 있겠습니까? 지금처럼 돈 사랑해봐야 결과적으로 쓴맛만 남는다는 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또 있겠어요? 지금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또 있겠습니까? 지금도 가로뉴다는 지옥에서 외마디 비명을 지리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 사랑하다가는 나처럼 망한다! 이 음성을 우리가 영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은 돈 사랑하지 않을 것 같으면서 겉으로는 안을 것 같으면서 속으로는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옥목사도 그 중에 하나요. 여러분도 하나요. 똑같아요. 우리 이거 회개해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돈에 대해서 너무 많은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우리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이 시간 주님께서 그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도 치유받지 못하고 일어나는 자 없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로뉴다는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기 뜻을 고집하다가 망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가로뉴다는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정치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열심당원하면 요즘 말하면 과격분자입니다. 회교로 말하면 원리분자나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식민지로 있던 유대나라를 로마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려고 하는 아주 생명 걸고 투쟁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열심당원이었어요. 여기에 열성분자였던 이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나라를 무력으로 로마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메시아 지도자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자기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르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다. 내 나라는 유대나라를 로마에서 해방시켜서 해방시켜서 세우는 나라가 아니다. 죄와 사망의 쇠사슬에 메어있는 전 인류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삼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요. 그 나라에서 다스리는 것이 나의 왕권이다. 주님은 그렇게 누누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가로뉴다는 멍청이가 아닌 이상 예수님의 예수님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너무 다르구나. 분명히 느꼈을 거예요. 그러면 가로뉴다가 정상으로 된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된 다음에는 주님의 뜻을 따르자 하고 그는 자기 뜻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어야 마땅했어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유대나라 역사를 보면 가로뉴다와 같은 이런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투쟁하다가 나중에는 피참한 최후를 맞이한 소위 메시아라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시몬 벤 코시바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황제 하드리안 때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유대나라 사람들로부터 메시아라는 칭호를 받았고 별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로 알았어요. 그래가 수많은 사람이 따라갔습니다. 드디어 그가 칼을 빼고 로마 로마 정부를 향해서 반기를 들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했습니까? 58명 58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이 노예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코시바 그 자신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떠나신지 한 백년 지나고 나서 바르코바 전쟁이 전쟁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노예로 팔려가고 그 자신이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가로뉴다는 예수님도 이런 식으로 한번 나오기를 바란 거예요. 그러나 가로뉴다가 잘못했죠.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는데 끝까지 자기 고집을 자기 뜻을 꺾지 않다가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길로 들어간 사람 그가 바로 가로뉴다 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버릇처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저도 많이 하고요. 여러분도 많이 하죠. 그러나 신앙생활을 수십년 하면서 우리에게는 가로뉴다와 같은 완악함이 없는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이요. 그러나 속으로는 내 뜻이요.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뜻을 순조해야 된다고 말을 하면서 실제로 나가면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기보다는 내 뜻을 그대로 밀고 나갈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 좀 지으면 어떠냐 거룩하지 못해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더 행복하고 즐기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내 생각을 앞세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우에 따라 불의와 손을 잡기도 하고 비양심적인 것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일을 합니다. 왜? 내 뜻을 앞세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재물도 바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자신의 행복과 안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는 더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히 찾아오는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나라보다도 이 세상에 더 매력을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많이 말을 하면서 그 말을 하는 것만큼 우리는 그 뜻을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위기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 나라의 위기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 교회의 위기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려운 이 영적 영적 고비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정부나 사회 각계 여러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도자로서 많이 군림하고 있지만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기보다도 내 뜻을 앞세우다가 오늘 이 꼴이 된 거 아니요? 오늘 우리 모든 서민들도 마찬가지요. 시장에서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표기를 원해야 되고 가정에서도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웠더라면 오늘날 이와 같은 절망적인 위기는 오지 않죠. 우리 모두가 다 책임이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 주님 뜻대로 사는 것보다 내 뜻대로 많이 살았네요.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찢으면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찢은 마음을 싸매해 주실 것이오.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면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높이 받두는 거룩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로 분별했으면 그 뜻을 따라야 합니다. 세체는 가로녀다 하면 경고를 여러 번 받았으나 회개하기를 거부한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13장을 펴놓고 있습니다. 이 13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단 불과 한 몇 시간 전에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맞아서 성만찬을 함께 나누던 참 아름답고 은혜스러운 여건입니다. 그때 있었던 이야기를 쭉 기록하고 있는데 놀랍게도요 그 성만찬 자리에 앉은 그곳에서 예수님은 가로녀다에게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다섯 번이나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가로녀다의 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죠. 그가 어떤 괴락을 가지고 지금 머리를 불리고 있는지 주님은 다 보고 계시죠. 오직 주님만이 그를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에게 계속 경고하는 것을 봅니다.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대하의 물을 가지고 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심지어 가로녀다의 발을 씻기면서 이런 말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왜냐하면 자기 팔자가 그 가운데 예수를 팔자가 그 가운데 있는 줄 아시고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말씀하셨죠. 이게 벌써 간접적인 사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로녀다는 그 말에 전혀 어떤 표정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또 18절 가면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가로녀다의 존재를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구약에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왜 인용합니까? 가로녀다를 지칭해서 인용하는 것입니다. 가로녀다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한상에서 떡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후면 그는 일어나서 자기 발로 예수를 거둬 찰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둬 찰 것입니다. 같이 식탁에 초대받아 가지고 함께 음식을 나누는 사람은 서로가 우정을 나누는 것이고 서로가 믿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식탁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동진 줄 알았더니 제자인 줄 알았더니 사랑하는 자인 줄 알았더니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발을 들어 차버리는 것입니다. 이건 배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실 때 벌써 가르셔다가 양심이 있었다면 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는구나 하고는 벌떡 일어나서 주여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침이 딱 뜨고 모른 채 했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세요. 21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 마음이 민망해서 너무나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 보고 자기 속을 털어놨습니다. 이 정도 되면 벌써 가르셔다를 주님이 얼마나 주목하고 계시는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양심이 마비된 가르셔다는 이 말에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26절 가서 보면 예수님이 떡 한 조각을 떼어서 가르셔다에게 줍니다. 그런데도 그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끝으로 예수님께서 27절 내 하는 이를 속히 하라 하고 말씀했죠. 아마 그것은 마지막 경고였을 것입니다. 가르셔다는 그 시간 그 기회는 놓치지 말아야 했어요. 그러나 그는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일어나가지고 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파메의 길로 그는 발을 들여놓은 것입니다. 많은 기회가 있었고 많은 경고가 있었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다가 망한 사람 이 사람이 가르셔다입니다. 30절 끝에 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꽃나간이 뭡니까? 밤이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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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안타까워요.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성난천을 나누던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그림을 가지고 보니까 그림에는 큰 탁자 주변에 열두 제자가 예수님을 모시고 앉아있고 의자에 전부 앉아서 같이 나누는 모습이죠. 그러나 사실은요 그 당시에 유대나라 사람들은 6월절 먹을 때 식구들이 둘러앉으면 그런 식으로 탁자 놓고 앉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리는 뒤로 뻗고 그 다음에 왼팔로 이렇게 고이고 몸을 비스듬히 눕히죠. 그리고는 오른손 가지고 먹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인지 대충 상상할 수 있죠? 발은 뒤로 하고 왼팔로 이렇게 몸을 바치고 그 다음에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오른쪽에 있는 제자는 자연히 몸만 조금 뒤로 이렇게 누이면 누구 품에 안깁니까?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안기듯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안겨있다고 지금 어딘가 기록이 돼있죠? 어린애도 아닌데 왜 예수님의 안겨있습니까? 사실 안겨있는 게 아니고 앉아있는 모습이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예수님의 요한이 요한이 앉아있거든요. 요한 보고 예수님 보고 물어봐라. 누군지 좀 알아봐. 하고 사인을 보냈죠. 그러니까 요한이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가로뉴다에게 주었죠. 가로뉴다가 저 건너편에 있다면 하나 하고 줄텐데 그거 곤란하죠? 쉽게 줄 수 있었던 거 보니까 가로뉴다는 예수님의 왼편에 있었던 것이 틀림없다 하는 말도 크게 잘못되지 아니한 것 같아요. 자, 그런 그 분위기 소곤소곤하면서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가로뉴다는 경고를 받았고 예수님의 그 뜨거운 가슴에 사랑을 옆에서 느낄 수가 있었는데도 그는 결국 그 모든 기회를 다 흘러버리고 회개하지 않다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문을 열고 나갔을 때는 밤이었습니다. 30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꽃 나간 이 밤이러라. 뭐 저녁에 나갔으니까 밤인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도 왜 성경에서 그가 문 열고 나가자 밤이라고 꼭 지적을 해놓았느냐. 이 영적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경고를 하는데도 듣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고집하는 사람은 결국 그가 문을 열고 나가는 곳은 밤이에요. 어두움이 깔려 있어요. 멸망의 길은 어두운 길입니다. 자문서 4장 19절 악인의 길은 어두움 같아서 그가 고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IMF 한파를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지금 말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정부가 왜 그동안 경고를 한 번도 하지 않았느냐. 왜 정부 지도자들이 여러 가지 경고를 듣고도 대책을 세우지 않았느냐 하고 비판을 많이 하죠. 그러나 어느 논설위원의 말도 일리가 있어요. 모든 현상에는 징후가 있는 법인데 자연현상이든 사회현상이든 경제현상이든 간에 뭐가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으면 조짐이라는 게 있지 않아요. 집안에 불이 날 것 같으면 쥐들이 집에서 뛰어나가는 뭐 조짐이라도 있지 않아요. 지진이 있으려면 막 짐승들이 이상하게 행동하는 뭐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지난 연말에 그와 같은 무서운 위기가 불어닥칠 때 전혀 경고 시스템이 발동을 하지 않았느냐 왜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고 갑자기 일이 터졌느냐 이유가 뭐냐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런 경보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1년 전부터 우리나라 밖에서 우리나라 안에서 좀 더 좀 깊이 여러 가지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경고 사인을 보냈어요. 그런데도 정부는 실무진들은 아주 웃긴다 하고는 다 듣지를 않았어요. 한 경제 전문가가 자기가 경험한 사실을 실토하는 말을 써놓은 거 봤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작년이죠. 우리에게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거나 글을 쓰면 재경원 고위층이 쓸데없이 국민에게 불안감이나 주는 일은 삼가라고 하면서 당신이 나중에 그렇게 말을 하면 책임지겠느냐 하고 못마땅해 하곤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다고 실토를 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나요? 경제위기에 대한 경고를 정부가 앞장서서 차단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말처럼 경고 없는 사회에 경고를 무시하는 사회에 경고를 차단하는 사회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고 신호등 없는 네그리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국가에 관한 이야기만 해당됩니까? 우리 개인도 해당이 됩니다. 귀를 막고 바른 소리를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그래서 마땅히 고쳐야 될 기회를 놓치는 사람은 삶의 본질을 역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산다고 하는 말은 live입니다. live죠? 그러나 이 live인데 이것도 거꾸로 뒤집으면 이불이 됩니다. 악이 되지 않아요. 악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걸어가야 될 삶의 본질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것을 뒤집어 엎으면 악이 되는 거예요. 경고를 받으면 겸손히 그것을 수납하고 회개해야 그게 삶의 정상적인 길을 가는 사람이죠. 그러나 경고를 받는데도 귀를 막고 듣지를 않으면 그것은 삶을 역행하는 사람이죠. 그 삶 자체가 이불이요. 악입니다. 가로미우다는 바로 이와 같은 불행한 삶을 살다가 망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가 이런저런 일로 하나님을 자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찾아가서 문을 두들기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함을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우리나라에 있는 기도원이 너무 많은 일이 되어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방 하나 얻으려면 예약을 미리 하지 아니하면 안된다는 말을 저는 얼마전부터 듣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또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지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개인이 살고 나라가 사는 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우리가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니요? 우리 자신이 과연 그동안 바로 했나 하나님 앞에 바로 했나 돌이켜보고 잘못된 것이 지셨으면 마음을 찢고 옷을 찢고 머리에 티클을 쓰고 재앉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부터 해야 돼요. 달라달라 하기 전에 진실로 회개부터 해야 됩니다. 주여 내가 가로뉴다처럼 돈을 은근히 사랑했어요. 주님 가로뉴다처럼 하나님의 뜻 뜻 말만 했지 실제로는 내 뜻대로 살려고 했어요. 가로뉴다처럼 경고를 받지만 아예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놓쳐서 주님을 아프게 했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진지하게 해야 돼요. 우리는 회개하라고 하면 주여 잘못했어요. 하고 넘으면 깨끗이 넘어가버려요. 그런 기도 가지고 이번에는 안 통할 거예요. 아마 우리도 안 통할 거고 이 나라도 안 통할 거예요. 적당히 해가지고 안 돼요. 요즘 적당히 하면 안 된다는 소리 많이 하죠. 안 될걸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이 의인으로 받으십니다. 믿습니까? 회개하는 자는 주님께서 그 죄를 씻으시고 성령으로 치유하시고 의인으로 받으십니다. 의인의 길에는 절대로 어두움이 없습니다. 자문사장 19절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는 이라 의인에게는 일시적인 고통이나 위기가 올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항상 새로운 도약을 약속하는 축복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후쿠야마 교수라는 분이 한국의 위기를 놓고 하늘에서 떨어진 축복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비록 어렵지만 우리 개인이 회개하고 우리 교회가 회개하고 이 나라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기회를 축복의 계기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로만 하나님 사랑하면서 속으로는 돈 사랑하던 이중성을 우리 안에서 깨트려버리고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서 행동으로는 내 뜻대로 하던 자기 모순을 철저히 청소하고 바른 소리하면 듣지 않고 다른 소리하긴 하는 사람을 미워하던 내 마음에 잘못된 이 근성을 이 완악함을 산산히 깨트리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갑시다. 나가서 주님 앞에 회개합시다. 회개하면 주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호세야 6장 1절 2절 옳아 우리가 요호와께로 돌아가자 회개하자 그 말이요 우리가 요호와께로 돌아가자 요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났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요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이 큰 축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같이 기도하십시다. 영광종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요 가로뉴다를 우리가 앞에 놓고 우리 자신에게는 가로뉴다에게 있었던 멸망의 균이 없었는지 파멸의 씨앗이 없었는지 우리 자신이 깊이 돌이켜보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도 모르게 그동안 너무 돈을 사랑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옥목사도 돈을 사랑했고 우리 성도들도 돈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이 모든 돈의 우상 산산히 시간 깨트려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면서도 내 뜻대로 고집할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 나라가 국제적으로 신용을 잃어버린 나라가 돼버린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호물과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루가 신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이번에 좋은 경고를 주셨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기회 놓치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회 놓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가 회개하고 새 사람 되고 우리가 의인이 되면 우리의 앞길이 밝아질 줄을 믿습니다. 이 나라의 앞길이 밝아질 줄을 믿습니다. 주여 일어나시옵소서. 두 손을 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아름다운 기회를 축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복을 빌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